광주 지역 기초의원들이 광주는 철진한 이데올로기 공세, 색깔론, 또 갈라치기를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9대 광주시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1동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우 정부가 발굴해 이어져온 정률성 사업은 인물 영웅화가 아닌 한중 친선과 문화교류 차원 그뿐이라며 사업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광주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진한 색깔론으로 더 이상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